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내일 새벽 풀럼FC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고 현재 리그 5위 자리에 위치한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4위권 진입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아스퍼에게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토트넘 아스퍼의 풀럼전 예상 스코어를 분석했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다 득점을 터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내일 새벽 2023-24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풀럼의 코레이븐 코티지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게 되는 풀럼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승 5무 13패로 리그 12위 자리에 위치한 주인권 팀으로서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번 풀럼과의 맞대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에 의한 득점과 함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명백하게 토트넘 아스퍼에게 무게 추가 기우는 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 풀럼FC는 올 시즌 자신들의 홈 부장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날, 브라이튼, 웨스앤 유나이티드 등 강력한 팀들을 잡아낸 바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복귀 후 4경기 동안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고 올 시즌 풀럼을 상대로 실제 골을 터뜨린 적이 있는 만큼 선수의 또 한 번의 득점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토트넘 아스퍼의 풀럼전 예상 스코어를 분석했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다 득점을 터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브닉 샌더드의 예상 토트넘 아스퍼가 런던 라이벌 풀럼을 꺾는다면 토요일 저녁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엔젠 포스테고글로 감독의 팀은 지난번 4위 경쟁팀인 아스톤빌라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빌라파크에서 후반전의 스타일을 바꿔 4대0으로 이겼다. 이 승리로 문하의 에메리 감독의 팀과 승점 차이는 단 2점 차이로 줄였고 스퍼스는 일요일 웨스템으로 이동하는 아스톤빌라에게 그레이븐 코티지에서 승점 3점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풀럼은 지난 10번의 홈 경기에서 6번 이겼고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스퍼스는 이번 경기에서 라이언 세세녀 프레이저 포스터, 마노루 솔로몬이 출전을 할 수 없다. 미키 반더벤은 빌라파크에서 부상을 입고 경기에 결정하게 되지만 햄스트링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라두 드라구 씨는 완전한 데뷔를 하게 될 것이다. 한변 이새리송은 주중 훈련에 복귀한 뒤 선수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스퍼스는 풀럭만큼 잘 조직된 팀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그들이 볼 소울권을 기꺼이 내준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포스테고글루 감독의 팀은 지난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공했었다. 토트넘 아스퍼가 2대1로 승리를 할 것 같다. BBC 사이먼 스톤 기자의 의견 지난주 토트넘 아스퍼가 스톤빌라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내 생각이 틀렸지만 동시에 그들이 승점을 갖고 떠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것은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힘든 경기다. 특히 부상당한 수비수 리키 반더벤이 없기 때문에 약간 타격이 된다. 풀럭은 홈에서는 항상 괜찮았고 그들은 이미 이번 시즌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스포스를 이겼고 카라바워컵에서는 승부차기에서 그들을 이겼다. 크리스 써튼의 예상 스코어는 2대2 스카이스포츠의 예상 토트넘 아스퍼는 아순빌라를 상대로 후반전에 과감한 공격을 펼쳤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슬로우 스타터로 변모하고 있다. 그들은 빌라파크에서 전반전에 단 한 차례의 유효슈팅만 했고 득점에는 실패했는데 이는 그들이 지난 6번의 전반전 중 5번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6번에 전반전에서 25번의 슈팅만 했고 한 경기당 4번이 조금 넘는 전반전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무대를 추격하는 팀에게는 매우 낮은 수치다. 이제 그들은 이번 시즌 경기 초반 15분 동안 가장 적은 골을 내준 풀럼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 까다로운 원전 경기로 향하고 있다. 스카이스포츠의 예상 스코어 1대3으로 토트넘 아스퍼의 승리 그리고 풋벌 런던에서도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예상을 했는데 토트넘 아스퍼가 승리를 할 것이지만 양팀 모두 득점을 한다. 즉 토트넘 아스퍼가 실점을 할 것이며 최근 쾌조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릴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현지 매체들의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에 대해 종합을 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실점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 득점을 하게 될 것이며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확실히 토트넘 아스퍼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포스트의 구글로 감독 체제에서 정말 놀라운 공격성을 발휘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 또한 득점왕 시즌보다 더더욱 위협적인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활약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플럼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이기 때문에 또다시 득점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아스퍼가 과연 플럼을 상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내일 새벽에 있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